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년필, 탑5, 5위 미스테리 마스터피스, 단순한 펜이 아닌 걸작으로 불리게 된 이 만년필은 840개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있습니다.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펜 본체 끝에 있는 컬러는 루비, 에메랄드, 사파이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. 4위 헤븐 골드, 전 세계에서 단 8개만 생산되었으며 최초의 다이아몬드와 골드가 적용된 여성펜으로 탄생했습니다. 3위 다이아몬드 에디션, 시계 제작으로도 유명한 스위스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마치 만년필 모양은 한 보석 덩어리라 불릴 정도로 많은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. 2위 디아만테, 2만년필은 2,0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. 펜촉은 18K금으로 만들어졌고 매년 1개의 만년필만 제작합니다. 1위 풀곡, 녹터노스, 이탈리아의 티발디가 제작한 이 펜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고 희귀한 블랙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 프라이빅토메에서 94억원이 넘은 금액에 판매되었습니다. 결론, 모나미